김정석의 콘서트 저는 오늘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여러분들을 뵙게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기 참이 없어요 양산은 제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포항이 처바집이라 왔다갔다 했는데 양산은 처음입니다 양산 참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주문하세요 오늘 처음입니다 양산은 저는 우리나라 3대4찬이라고 하고 있는 풍도사? 풍도사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잠깐 느꼈습니다만 음식이 참 맛있어요 양산입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피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럴 때 박수가 한번 나와요 자 오늘 양산군안교수회원에서 정말 많은 우리 양산 시민들과 함께 우리 김정석군의 콘서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은 스타들과 함께 그 화려한 막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주인공 김정석군의 노래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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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빛다 짓고 상처 줄이 안아 다 못할 일 없던 어차피 일어난 날 다운한 인생이 죽을 참아서나 봐주니만 아침내 짓고 다운한 인생이 우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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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우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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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로운 내 인생이 못하니 나와 함께 쉬는다 인생이 얼마나 멍청한 건지 시작하게도 많다 준비를 되고 일어날 때에도 지내주는 세상이 너냐 나의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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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관중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참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이 친구는 지금 꽉 찼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잘 안보입니다 저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우리 양산 시민들이 이렇게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도미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향이 양산이세요? 고재로 여기에서 양산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한 십 년 달에 간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젓고 물맞는 데서 이야 좋아 어제 밤에 왔어요 제가 세상에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쪼갈비?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양산이 사람들은 인식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음식도 맛있구나 정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대에서 이런 콘서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 콘서트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좀 감이 큽니다 사람들은 좀 감이 크다고 그러면서 감이 지금 여기 어디쯤 붙어 있겠죠 옛날에 우리 모친이 내고 간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죠 제가 감히 이런 콘서트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수들에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산 신절 믿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콘서트에 참으로 고귀하신 분도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 저 우리 양산 우리 시장님 나아동양 시장이 오셨죠? 아 시장님 어디 계십니까?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좀 앞으로 앉으시는 뒤에 우리 불러오세요 예 저기 저 장선이 야이키스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거밖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원님 아이고 우원님 예 여기는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예 아니 시간 관계상 오셨다고 없고 예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양산에 있다는 것을 잘하면서 생각합니다 네요 그럼요 예 자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죠 예 제가 지금 아직 통보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윤영석 국회의원님만 독보를 받았네요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물론 뭐 다들 귀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이제 연락이 오는데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예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자 꿈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험첨단 콘서트를 받게 됐어요 어? 그 앞으로 이 무대를 이제 2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멋진 무대를 좀 보여요 멋진 무대를 좀 보여요 멋진 무대를 색깔 안 나가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 잠시 후에 뵈시죠 예 잠깐 들어가십시오 예 준비해 주십시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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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